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사상 첫 불씨 비상 소집 불씨 비상 소집 미친 거예요. 전 국민을 괴롭히고 공무원을 괴롭히어서 자기에 대해서 불만 세력들의 관심을 우크라이나식으로 국민들을 공포와 위협 이걸로 터놓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거예요 그냥. 불씨 비상 소집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합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신 분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남자라면 다 아시는 뜬금없는 민방위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뜬금없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경비실에 가서 체크해야 되는 거고 우리 초등학교 주변에 가서 뜬금없이 가서 줄 서야 되는 거 경험해보셨잖아요.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요. 이번에는 더군다나 뜬금없이 말이죠. 을지훈련 기간 동안에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아침 7시에 직장으로 가서 모이라고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민방위대의 소집에 의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 7시까지 가서 민방위보기 입고 대기해야 되는 거야? 며칠, 그러니까 며칠날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이거를 하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알려주지 않고 불씨의 비상소집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새벽에 비상연락망을 돌리는 거군요. 그렇죠. 왜 이걸 하냐. 기가 막힙니다. 지난해에 비상소집을 했는데 공무원 중에 일부가 불성실하게 비상소집에 응했다는 거예요. 이 보고를 윤석열이 받고 또 경로했답니다. 격노. 이런. 이런. 그래가지고. 아이씨. 일을 안 놔. 아이씨. 아니 뭐 이렇게 자꾸 격노해. 아 격노하려면 김건희한테 격노하든지. 그래가지고. 격노가 취미야. 이런. 아니 근데 왜. 국민한테 격노하고. 아 정말. 그래가지고 이번에. 야 이번에는 알려주지 말고 불씨에 새벽에 비상소집을 해갖고. 불씨에 비상소집을 시켜라. 이건요. 아 정말. 이 사람이 국민과 공무원을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거고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말이 안 돼 지금. 아니 괴롭히려고 대통령 한 것 같아. 아 5년 임기가. 지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아 5년 임기가 뭐 대단한 거라고. 왜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막 하면서. 왜 이렇게 괴롭혀. 아니 그냥. 저기. 군인들한테는 오물풍선 날라온다고. 저기. 추가 근무시간 돈도 안 주면서 일요일날 근무시키고. 저기. 그래가지고 말이죠. 군인 중에서 군인 부부끼리 결혼식을 하기로 해갖고서는 결혼식을 잡았더니 그날 비상근무를 해갖고 하객이 대부분이 군인 부부니까 군인인 거 아니에요. 하객 없이 결혼한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 비상근무가 돼갖고 군인들이 다 비상근무하는 바람에. 아니 지금 뭐 그런 꼴 나게 생겼어. 지금 신랑한테 비상소집 때리게 생겼어 아침에. 야 지금 올지 훈련인데 7시까지 직장 민방인데 대기. 저 결혼식인데요. 대기 하람 해 자시야. 윤석열이 경로에 대게 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너무 국민을 예롭히는 거라니까요. 이거 아니 그리고 평화로 깨서 살던 국민들을 왜 70년대 유신시대로 돌리고 좀 있으면 삼촌 교육대까지 만들 것 같아. 말 안 듣는다고. 우리도 이제 방송하다 끌려갈 것 같아. 잡아가라. 네 씨. 6년 만에 전방에서 K9 자주 포 쏜대요. 미친 거야. 전쟁이 공포가. 미국에서는 아예 전쟁 못하게 한다고 유엔 사령관이 경보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 국방부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미국이 바이든이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쫓겨나는 거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드니 형이 쫓겨나 자시야. 너 성란이 너 큰일 났어 이제. 트럼프 형아가 오면 너는 완전 조인트 까이고 작살나는 거야 자시야. 러시아에 니가 어떻게 했니. 트럼프 형이랑 친한 데. 부팅이랑. 트럼프한테 바이든 날리면 식으로 까불다니까 맞아주고. 나는 트럼프를 싫어하는데 그 꼴 한번 보고 싶어. 트럼프 앞에서 비굴하게 그냥 술 뱉는 장면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어. 트럼프한테 트럼프 트림 이런 식으로 까불다니까 맞아주고. 그러니까. 트림을 했네 트럼프 뭐 어쩌고 했다가 맞아 죽는다니까.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미국은 경고를 했어요.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도발행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미국의 경고와 또 기본적으로 유엔사령관의 경고 등등을 미루어 보면 우리는 전시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케이나 나인 자유포를 쏘고 갑자기 비상소집 대기 난다는 건 그냥 국민들 괴롭히는 거야. 저러다 전쟁 나면 우리 도움도 못 받아요. 우리가 정전위반 협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전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저기 유엔사령부나 이쪽으로부터 경고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꾸 북한 자극하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네가 잘못해갖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이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나토와 관련해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전쟁이 났는데 사실은 지금은 많이 알려진 거 아닙니까? 전쟁 나서 부자가 된 건 젤렌스키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90% 이때까지는 전쟁 중에 올라갔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전쟁 중이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독재자야 완전히 독재자야. 지금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60대 60이 다 된 사람까지 강제징집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국민들이 다 지금 주변국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 태극기 할매들 나가서 싸울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은 부러운 상황이 되니까 상황을 점점점점 전쟁의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면서 국민들에게 남북 대결 국면이니까 자꾸 위기 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몰아가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진석이 어저께 바로 국회 가서 북한이 보고 있다 이 발언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공무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영에 안 서고 공무원들이 정말 복지부동으로 나는 진짜 책임질리 안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맞습니다. 이지매 하는 거야 이지매. 공무원들은 이런 상황 딱 벌어지면 바짝 엎드립니다. 그렇죠. 바짝 엎드려요. 공무원 저도 20년 가까이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요. 지금 부시 비상 소집 이런 단어 나오면요. 벌써 공직 사회는 바짝 긴장하죠.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지금 이 심각해지는 전쟁 위험.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하지는 못하고 이거 자주포 쏘다가 저쪽에서 사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피해를 입고 대응 사격 못해요. 대응 사격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겁나 두드려 막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여기서 누가 피해됐다 그러면서 지네들이 오히려 장례식 이용해가지고 국가 공식 무슨 장례 기간 이런 거 설정해가지고 지지율 떨어지는 걸 막아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연평도 폭역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 가지고 보호병 조각 들고 그냥 이게 포탄입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상황은요. 연평도 폭역 때 북한에서 폭역이 날아와서 우리 민간인과 장병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K9 자주포 중에 상당수가 고장이 나서 포 자체가 발사 자체가 되질 않았었어요. 대응 사격이 안 됐어요. 포호가 그때 6대인가 9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고장이 나갔고 대응 사격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응이나 이런 게 참담하고 부끄러운 수준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미치광이 북한을 자극해서 정상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왜 이런 비극을 만드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왜 전쟁으로 자꾸 상황을 몰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왜 전쟁을 하냐고요. 하여튼 그때 재미난 우수개가 있었잖아요. K9 자주포가 5개 중에서 2개만 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6대인가 9대인데 6대가 고장이 났어요. 9대인데 6대가 고장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나머지 폭영들은 뭐 했을까? 입으로 소리를 냈을 거야 이랬을 때 빠밤 이랬을 때 빠밤 이랬을 때 자 준비하시고 조준 발사! 다른 데는 뻥터지는데 여기는 안 할 수 없잖아 빠밤 이랬을 거라고 그런 상태에서 안상수는 가갖고 이게 포병인가 보다 포탄인가 보다 어쩌저쩌고 했는데 옆에 있던 주민이 그건 저희 집 보금병이라고 그러한 일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상수도 제가 알기로 미필이었다고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절간에서 사복 공부하느냐고 무슨 소집 통지서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김성수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 공부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6 김성수TV에서 먼저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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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